해는 제육에 뺏긴 체육 천재 김민경 사격 국가대표 출전 특집! 우리가 또 우리 팀이고 우리 패밀리고 늘 함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국 음식을 먹어볼까 합니다. 민경이가 태국 간대, 우리대가 태국에서.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순서대로 좀 예. 추천 메뉴 다 주세요. 우와, 우와, 우와 맛있겠다. 새우다, 코코넛 향이 가득하네. 안에 살이 꽉 짠 거야, 얘가 땡땡하네. 보통은 코코넛 새우 시키면 요만하잖아. 우와, 냄새가 오돌뼈 느낌 나는데? 저희가 이게 미각을 못 속이 거야, 이게.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. 조화가 완벽하다, 일단은. 뽀민기야, 내 사람 똥냥스요. 그동안 똥냥꾼 스타일로만 먹었는데 이건 완전히 나뻐네. 우와. 우리 민경 선수가 있었으면 좋아했을 텐데. 눈물이 앞을 가리네, 이거 뭐 너무 과거스 음식이 이거. 우리가 먹자 뭐, 해줄 수 없지 뭐. 눈물이 계속 나아야지, 음식들 보니까. 진짜 눈물이. 자, 계속되는 김민경 사격 국가대표 출전 특집 두 번째로 가볼. 오늘 음식 말레이시아로 갑니다. 말레이시아. 우와, 전체 2개네. 너무 맛있어. 바삭바삭한 거 봐. 오, 그런데 되게 뭔가 겉이 딱딱하셔. 부드럽고 너무 맛있다, 촉촉해요. 오케이, 이건 오늘 싸서 봐. 느껴보자, 한 번 느껴보자. 젓가락 좋은데, 이거? 연예인이 젓가락 끔찍한 거 처음 봐요? 그 바지는 많은 기능이 있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